여러분 가톨릭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신앙송반 학생들 차렷 경례 요즘에는요 제가 축제에 초대가 되어서 가보면은 여학교 축제에 있는 남학생들을 초대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학교 축제에 가보면은 여학생들을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에서 가장 멋있는 남학교의 학생들을 제가 5명만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추억여행 있잖아요 혹시 가만히 앉아계시다가 왠지 나의 그 추억이 내 이름을 크게 부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앞으로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그쵸? 자 음악 크게 자 우리 남학생 초대된 남학생 나와주신 바랍니다 오빠 나와주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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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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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